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글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피곤해서 고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고 꿈을 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홀하고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 찬 꿈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고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도통 알 수 없는데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죠. 자기 자신의 뼈가 그리고 살이 몸속으로 몸속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신기하게 빛으로 가득 차서 기쁨의 환상곡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둘러싸서 기쁨과 경이로움의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와아아아 아담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아아 이 자기 자신 안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소 누굴까요? 그리고 깨었을 때 그의 앞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떴을 때 도무지의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눈에 붙어버렸고 그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그의 혈압은 상승하여 막 내려올지 모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동공이 지진이 나고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이 아담을 완전히 사로잡은 하나님의 작품 바로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아담은 그녀의 손을 잡고 거닐고 그녀는 아담의 팔에 안겨 거닐었고 그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녀가 물어보면 아담은 무엇이든지 대답해 주었고 그런 아담은 듬직하고 멋있었습니다. 아담의 커다란 손은 그녀의 가녀린 손을 잡고 아담의 굵은 목소리는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에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잽싸고 건강하고 케어라고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저건 뭐예요? 그럼 아담이 대답합니다. 저것은 백합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이것은 종달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쨍쨍쨍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들은 숲속을 걷기도 하고 강가를 산책하기도 하고 아스라이 안개가 있는 좁은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평온 그리고 우거진 숲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큰 나뭇잎을 띄워서 강가에서 요트를 탈 때면 돌고래와 악어가 길잡이가 되어주고 절벽 위에서는 독수리들의 어깨를 타고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새들은 그들의 은빛 날개에 하늘 마차를 끌어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사자와 치타와 코끼리와 기린은 그들의 움직이는 궁전이 되어서 포근포근한 사자침대 펄럭펄럭하는 코끼리 식탁 높은 나무처럼 보이는 기린 전망대 강아지처럼 귀여운 치타까지 길동무가 되어주고 바다 위로 산책할 때면 고래 위에 물개 침대가 해수욕을 함께하고 물고기 다리를 건너고 돌고래와 움직이는 텐트 또 아기 상어와 아빠 상어는 제트스키를 태워주고 할렐루야?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재밌고 기쁘고 즐거운지 시간이 물 위에 흐르는 노래같이 지나갑니다. 그들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둘만의 시간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함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으며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그러면서도 우아하고 착하고 그의 마음을 잘하는 아내를 선물하셨습니다. 아담의 모든 생각은 온통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아담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여자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나무는 무엇이죠? 아담이 저 나무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저 나무는 하나님께서 어미 금하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과실은 먹을 수 있으나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요. 둘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아담과 동산 중앙에 함께 거닐고 있는 어느 날 동산에 가장 간교한 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여자와 남편은 무화과 나무 입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최초의 옷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맞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들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였고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뱀이 이렇게 하였으니 너 뱀은 모든 짐승과 들의 모든 생명보다 내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여자를 속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았습니다 종신토로 배로 기어 다니고 흙, 아파르를 먹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깊은 한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자와 뱀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여자는 뱀에게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고 뱀은 여자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후손이라고 나오는 이 원문은 제라에서 나오는 씨라는 것이에요 씨 그래서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발꿈치를 아케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케브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케브 아케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모리아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올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계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올의 아들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나올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원문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너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순종하여서 악해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발꿈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원문에는 악해부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올에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 부두에엘은 리부가를 낳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리부가가 낳은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악해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라마계의 두아 안에 아다와 실라나 두발가인의 누이 나하마가 적혀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여성의 이름이 사례와 밀가밖에 안 나와요 그 뒤로는 나오겠죠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리부가 언제? 아브라함이 모리아 정상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순종하여 발꿈치, 악해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해부가 이 아브라함이 악해부가 되는 것이고 이삭이 악해부가 되는 것이고 이삭과 결혼할 이 리부가가 악해부가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 야곱이 악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맨 처음에 이야기하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선언되어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악해부가 되는 단어가 쓰여진 적이 없어요 노아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의 발꿈치 악해부 창세기 22장 18절에 발꿈치 악해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악해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천하 만민 이삭의 아내 리부가가 나오며 이삭의 아들의 이름은 발꿈치 야콥입니다 이 야콥은 하나님과 겨루와 이겨서 하나님을 이루었다는 칭호를 얻는데 그의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러면 이 악해부 발꿈치라는 단어에 하나님은 무엇을 넣냐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단어를 넣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뱀의 머리를 함께 밟는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 이후로는 야콥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너희가 야콥 너희가 발꿈치가 될 것이다 너희가 겨루어 이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콥의 이름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씨앗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타 나라함의 아람족 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족 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 나뉘이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안이 찬 즉 태의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장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뉘이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예수님은 야곱의 큰형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인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베들렘의 한 마구간에서 야곱의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조그마한 어린이지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지만 나이든 헤루옷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악해부의 아들인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요셉을 은 20에 팔았듯이 야곱의 자손 가륜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요셉이 나이 30세에 애국 총리가 되었듯이 예수님도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왕의 기름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요셉을 판 유다는 창녀로 생각하고 며느리인 다말에게 들어갔고 그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그가 임신했을 때는 그녀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보다 다말이 더 의로웠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륜유다는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깨어서 발에 발라들일 때 그 여인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륜유다보다 죄인되었던 그 한 여인이 더 의로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륜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눈물로써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발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는 그 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룩한 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여인은 가장 지옥 밑바닥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장 천국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가련유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원래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지옥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뱀을 밟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 짐에 넣어서 그가 발견되게 했을 때 유다가 잡혔듯 예수님의 잔에 떡 한 조각을 넣어서 가련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곧 하나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이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룻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던 제자였습니다 다이슨은 하나님을 향해서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요한복은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성전사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집하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이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오 새끼레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길섭의 뱀이라고 했을 때 이 뱀은 옛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은 나아시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도 나아시 똑같은 나아시입니다 길섭이라는 것은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뱀이다 옛 사탄이다 새끼래의 독사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때 슈페프 슈프라고 써 보이는데 슈프 여기도 똑같이 독사라는 이 말이 문다 상하게 한다고 하는 슈페프에서 온 단어 단이 어디로 갔습니까? 뱀을 들고 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헐몬산 쪽으로 단은 길섭의 뱀이라고 할 때 여기서 뱀은 옛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단지파의 땅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보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미 꾸욱 꾸주셨습니다 바로 길섭의 뱀 나아시가 새끼래 독사처럼 예수님을 물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뒤로 넘어지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 예수와를 기다린 아이다 여기서 나는 주의 구원을 다스린다고 말했을 때 이 표현은 예수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기다립니다라고 이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고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1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낸 세례요한 덜어낸 엘리야 어떤인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판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동일하게 이루어졌지 야곱이 그 아들 단에게 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 속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세기 49장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가 바로 뭐냐면 악해부인 갓이라는 말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군대는 사단에게 쫓긴 받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밟고 그들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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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의 삶이 감히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기쁘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이 미움에 받는 곳에 가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고 예수님은 창조주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장세기 37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거니 와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자리는지 보고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로온의 골짜기에서 보냄에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으로 가셨으며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해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 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셉과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다면 예수님 바리세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3실장 20절에 그런적 이제어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누가복음 19장 47절에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그들의 의복을 뺏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채색옷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채색옷을 형들에게 빼앗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고 있던 속옷을 뺏기십니다 장세기 3실장 23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고 있는 채색옷을 벗기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예수님과 요셉은 그 당시 노예가 팔리던 가격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노예가 거래되던 가격입니다 장세기 3실장 28주 그때 미디안의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나 이러한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짝사랑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나의 시라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오리 영변의 약산 진달랬고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 다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실 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뭐가 잘나서 저런 사람을 사랑하냐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을 사랑하냐 너무너무 사랑하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표됩니다 사랑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짝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쪼잔하고 조잡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값진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왜 장미를 꽃들의 여왕이라고 합니까? 그 꽃이 예수님의 피처럼 붉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임으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씌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의학적인 소견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피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부터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원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시라 증원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의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원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원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피와 물은 하나입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난자와 성령의 씨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피가 생기는데 이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시인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옆구리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 신부가 탐생하였습니다 물과 피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까지도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갯샘만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물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피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물과 피는 원래 하나였고 성령님은 그 안에 계셨고 성령님은 물과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에게는 무엇이 있냐? 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는 것은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그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사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슬려도 괜찮지만 성령님을 거슬리고 회방하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거슬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해서 성령님이 계시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 거룩한 영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이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운행하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운행하고 이 말씀이 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는데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으로 불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불리십니다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성령님은 물과 피가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라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골고다는 이 뱀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국세 보혈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죄사함이 없고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원고를 열심히 읽는 줄 아십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빼놓고 잘못 이야기할까 봐 할렐루야 성령님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고 뱀의 머리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의 못이 바뀌셨고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쓰셨고 옆구리에는 창의 찔림을 받으셨고 온몸에는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2사의 5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우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떠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항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암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관 곳을 보며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 죄가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진리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면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불을 땅에 던지려고 하는 것이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마음이 불붙기 원하십니까 진리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룬유단은 예수님은 열심히 몸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는 지옥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깨닫지 못하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어머니가 밥 차리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빵 한 조각, 국 한 조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에 목숨 걸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영혼은 이 진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방사 목사님은 그래요 어떤 아이를 청년들은 이제 귀신을 축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 부흥시켜줄게 돈도 줄게 예수님은 너 나가 네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 부흥시켜준 교회 많아 이해 가십니까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의 성령님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피와 물과 하나 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신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사단을 밝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손을 대십시오 우리 요청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큰일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소